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처음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에 도착한 겨울에 혹독한 추위 굶주림으로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또 농사도 흉작입니다 또 그 상황에서 인디언들이 또 습격을 하려는 상황이었어요 그 위기 순간에 한 사람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 사람 그 말이 그래서 감사제를 지킨 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유래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오늘 미국이 부강한 나라라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한자로 풀어보면 느낄감, 사례, 그래서 내가 고마움을 느끼고 사례를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는 말은 야하다는 말인데 찬송하다, 고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 말은 적극적으로 노래를 하든 물질을 하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물탱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과 영적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열매가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 명의 문둥평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살해했다 그때의 오늘 19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 너 감사로 왔구나, 잘했다 하는 게 아니고 뭐라겠어요? 감사로 온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은 사실은 내가 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면 내가 감사가 되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그래서 네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축복까지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의 열매가 감사라고 지금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영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계는 천국은 영광의 빛 가운데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되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러면 이 생각도 긍정적이고 마음도 맞고 명랑합니다 빛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은 성령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기쁨도 주고 평강도 주고 위로도 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빛 가운데 그하는 삶은 사랑의 통치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바로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의에게 가진 것은 식의 질투, 미움을 주게 됩니다 원래 이 루시엘 천사장은 천사장교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당, 하하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동산 중앙인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원망, 불평할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먹게 만들었어요 이거 뭐냐면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끝까지 믿는다면 당연히 감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찬 믿음이 있으면 요배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오 요하의 이름이 찬송받지다 그 얘기 한마디가 뭐냐면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것 하나님 가져가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하시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되죠 만일에 원망, 불평했다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의 영에 속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복받읍시다 복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해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데 그 순복이 복이 되는데 정말 순복하게 되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마스터 키가 돼요 그래서 감사가 마스터 키 문을 열게 되죠 10편, 100편 사지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자, 물 열려면 키가 있어야 돼 감사함으로 키가 열어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 보좌까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론을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고 막 화가 날 일이 생기게 되면 이때 우리가 감사 찬송을 머리는 아는데 말씀에 답답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시는 우리 육성 혈기, 분노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는 뭘로 받는가 이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부딪혀서 그 말씀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그래서 내가 죄성, 육성이 빠져나간 만큼 내가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국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보세요 홍해 바다 갈라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감사 찬양했어요 그런데 수루광약길에 사흘길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목말랐어요 마을에 가서 그 쓴물 먹고 토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랄까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해요 던짐에 달아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쓴물과 뇌생도 십자가 붙잡으면 단물로 바꿔주겠는데 그 다음에 뭔가 그들을 위해서 법도가 윤리를 정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고 여기에 법도가 윤리를 정하셨다 애국에서 열까지 재앙이 내린 거 보고 홍해 갈라진 거 봤어요 그건 기적, 오늘 같은 은사를 체험한 거예요 은사체험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외적이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하고는 또 달라요 내면의 변화는 말씀이에요 내면의 변화는 윤리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는 어떤 자인가 언제나 말씀 떠나게 만들고 육신의 소욕, 세상을 따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원수는 육신, 세상의 원수는 밖의 원수는 세상 그 원격 조정 밖에는 마귀 그래서 세상과 육신을 조정해가지고 마귀는 결국은 자기를 성기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이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한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죽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귀가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라고요 경배 발표는 예수님이고 찬양 발표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이렇게 사탄이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마귀를 이기는 길은 뭘까 이기는 길은 감사 찬성입니다 우리에게 볼 때 감사하고 찬양을 예배 드릴 때요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잠사 찬성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성령의 빛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의 악한 생각 부정적인 것 이 어둠의 기운이 찬양을 통해서 빛이 오면 여러분 어둠은요 빛만 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날마다 빛 가운데 그한 것이 뭐냐면 감사 찬성하게 되면 모든 어둠을 쫓고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감사의 삶이냐 원망 불평의 삶이냐 처절한 영적 싸움이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유혹하고 미우고 부부싸움하고 또 누구 형제 싸움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원망 불평은 마귀 보자를 딱 만들고 마귀가 딱 찾아오고 잘했다 하고 마귀한테 계속 우리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속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간 혈기 나고 화를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롭고 내가 성질 내는 내 모습이 또 내가 더 미웠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막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기는 게 뭐예요? 그때는 이제 다시 물었고 보혈찬성 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해독작용이 나요 성령의 빛이 와가지고 싹 악한 모든 것이 빠져나가요 그 때문에요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시 수금을 타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양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괴롭고 괴로울 때가 수록 엎드려 기도하시고 보혈찬성 부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면 받고 깨끗하고 환한 마음 여기에 날마다 승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날마다 율법의 눈을 가지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런데 율법의 눈이 뭐냐 잘잘못입니다 내가 잘잘못 따질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고 내가 마음의 은혜가 되면 긍일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고 또 설령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긍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게 주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면 내 뜨거운 사랑에 열기가 있으면 상대방의 그 냉가슴도 깨어버리면요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깨달으면 진정 감사가 됩니다 전도서 7장 14의 말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형통 공고가 병행합니다 장례를 능히 헤아리지 못한다 해서 영기도 받을 필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새끼꽃의 형통의 공고가 막 꼬여갖고 서로 뒤엉켜갖고 인생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날마다 뜨거운 햇살이 좋지만 계속 햇살만 비추면 안 돼요 거기에 또 찬바람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농약물이 자라듯이 우리 인생은 계속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공고하게 되면 낮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고해도 감사하면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모르길 원치 않냐노니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어요 이방여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어서 서신으로 표현을 쓴 것이 로마서가 됐다는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의 최대의 서신 로마서가 어떻게 나왔어요?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서 쓰면서 이것이 성경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길이 막힐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최선을 다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성경으로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았으니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바울도 몰라요 자기가 그것이 로마서가 오늘 훌륭한 서신서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4.1장 2장씩 말해볼까요? 바울이 한 번 두 번 더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았대요 대산론과 지역도 똑같이 사단이 막았어요 막으니까 할 수 없이 서신서를 썼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 빨람만 갖고 복문이 낫겠습니까? 막아놓고 나서 그것이 성경이 오히려 만들어진 게 낫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늘 또 길을 막고 사단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에 낚심받지 마세요 오히려 차원 넣게 보면 마귀는 항상 육수까지 본대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은 칠수 완전수록이기 때문에 더 달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이기는 게 뭘까? 감사 찬상으로 칠수해 하나님과 동의하려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만이 악한 개교를 가지고 유단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알았어요 예수를 먼저 궁에서 왕비로 딱 만들어놨죠 그때 예수가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삼일금식 왕한테 나가니까요 왕이 얼마나 예수가 아름답던지 예수다야 예수다야 빨리 와라 뭐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도 죽였다 남자들에게 소가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라의 절반도 죽였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만 악한 개교가 결국은 자기가 모르두이기를 죽이려면 거기에 자기가 달려죽고 유단이 되고 막 불임질이 나오고 여러분요 사단이 막은 거 막을수록 감사하세요 장애일수록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으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아요 그리고도 감사기도 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니엘은 살고 그 정적들은 사자굴에 다 깨끗이 쓰러가지고 다니엘이 더 멋있게 정치할 수 있었고 더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감사 차원 어느 정도 감사했을까 마감은 14장 22장 말하기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이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떼어 제자 주시면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살을 찢어서 피 주면서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사례하시고 주시니 이야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감사했어요 누구 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을까 보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면 그 뜨거운 사랑의 그 열정이 살을 찢어주면서 감사한 그 예수님이 나를 사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하시고 그분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항상 수호천사가 따라다니고 마귀가 유혹하게 됐는데 저는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신학을 자신이 없어서 사업에 망하고 그래서 한번 찬양을 하는데 찬양 제목이 사찰집사 잘해주세요 그래서 밤새 사찰집사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때 주님이 빛 가운데 저 같은 자 만나러 오셨어요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너 내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어느 서울 목욕에 갔습니다 그게 저녁 금절하고 나면 기도원에 가는 버스가 타기 위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 정말 중요한 그 나는 순간인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나를 시험한 거예요 아 앞에 막 찬양하고 율도고 딱 한참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싹 떠오른데 하나님의 원망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망하고요 밤에 밥도 못 먹고 탈탈 굽 먹고 그 교회 앞에 포장마차에 백원짜리 빵 하나 먹고 돈도 없고 빚쟁이 되고 제가 하나님 십일 줄 안 했습니까? 건축호 안 했습니까? 나 신학생 등록금도 대주고 걔네들이 나를 망해서 내가 돈 많이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망하고 그러니까요 시험에 있다고 하니까 막 찬양하고 율동 부르는 사람이 딱 보기가 싫으니까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망 불평이 그 자리에서 팍 튀어나가고 딱 뭔 생각나? 소주가 생각나요 소주를 하면 딱 그냥 한 병 마셔버리고 담배 한 대 푹 풀면서 후 이 답답한 가슴 후 해보면 그냥 시원할 것 같아요 와 탁 일어서 불고 그 순간이 왔어요 와 원망이 나오는데 그때 무슨 주여삼창 기도도 안 나오고 세상에 싫어요 그때요 제가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몇 마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순간 의자에 앉아서 잠을 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세 가지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제 자세지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주셨어요 그리고 10일 금식으로 하나님이 지금과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천사가 그때 도와주지 우리 인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다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믿음과 감사 찬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이거 한번 칠판에 그림만 봐보세요 자 여기가 도로 도로는 길인데 말씀이 도로입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료 생명이죠 그러면 그 위에 도로의 차가 믿음이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복받게 있죠 차가 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차를 운행하는 방향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범세 감사하면 운전대가 되는 거예요 원망, 부팽고가 옆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찬양까지 해버리면 날개 달아 보니까 차가 비행기가 돼서 막 확 녹아 그냥 산이고 어디고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빠라, 심하기라, 범세에 감사하라 널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승국이 되는데요 요나 선지자 보세요 그가 니누에로 가라 적군의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라 회귀하면 용서해서 그 꼴이 실어서 요나는 적 만들어서 사실 도망가다가 풍랑만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 묵고 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언제 나온가 요나서 2장 9절 말하기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요와께 감사드리고 소원을 주게 하겠나이다 여기서 물고가 뱃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감사했어요 캄캄한 물고가 뱃속에서 소원을 주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이루겠나이다 구원을 요와께로 맘에 나이다 할 때 물고가 복 토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로는 물고가 뱃속에 넣어서라도 회개시키고 나를 쓰시는 것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이 놀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물고가 뱃속에 들어갈 때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 하나님의 격려와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길은 감사 찬양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이는 거 손에 잡힌 거 없지만 그저 나는 몰라요 그냥 그래도 감사하면 가장 좋게 역사하신데 언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때가 올까요? 그건 한마디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심성을 봅니다 자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의자하고 사랑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고실로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더 사랑한 자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합격으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또 안 돼요 이게 은혜가 와야 되고 믿음의 성림이 와야 되는데 이런 바울가시리라가 전도하다가 매맞고 피투성이 되다 가뭄에 갇혔을 때 찬미했을 때 옥토가 움직였다는 얘기 알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야 여기서 찬양하면 지진이 날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감사 찬양해 왜? 예수님 때는 몇 마디의 것도 좋을 거야 처음 갈 수 있으니까 상의이고 오늘 우리는 내 계산으로 안 되더라도 그냥 감사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나를 얼금하게는 모든 착고 고통, 문제, 감옥 같은 인생도 내가 기도하고 찬미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 찬송을 하면 왜 복을 주는가 영적 원리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요 남을 내가 저주잖아요 막 미워잖아요 그러면 저주 근원이 내가 통로가 되고 말아요 그 순간부터 저주가 내게 임해버립니다 내가 축복해 주면 바로 축복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축복의 내가 통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복을 받아요 우리가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해 주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남편에 감사하고 아내 감사하고 교회에서 셀리드에 감사하고 전사님 감사하고 만난 사람을 감사하고 축복을 계속해 주면 어떻게 되어요? 내 심령 속에 감사의 복이 생기게 돼요 내가 축복해 줌으로써 축복의 씨가 축복의 씨가 내 가슴에 뿌리고 계속 있어요 감사하고 내가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시고자 모든 복을 감사의 수준 믿음이 열매로 그렇게 하면 이제는 합격하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고 십자가에 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단여로 사면 이 한 가지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뭘 얼마나 줍니까 나 이만큼은 또 안 줍니까 하고 하나님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마음 좀 감사하고 깨닫는 감사하고 나 사랑에 감사하고 모든 것 가장 기본은 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역사하시고 놀래 영감하시고 축복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신앙을 승리한다는 뜻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